아이콜의 코끼리 놀래라 그동안 숨겨왔던 마이콜의 코끼리 오늘 한번 봅시다 보고 바로 영장 갑시다 방구 끼면 달렸는데 와따 냄새다 꽃 냄새가 요즘에 방구 냄새냐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들어오라 와따 와따 와봐 이목받치 와 저기서 두근지는 모르겠는데 와 우리가 오는걸 알고 배꿈쳐 나가는데 배꿈쳐 나가고 있어 아멘 아멘 와.. 무슨 소리야? 교실 나가보자 깜짝이야! 뭔 소리야?!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가.. 왜이래? 왜이래? 쩔쩔쩔 뭐야? 뭐야..? 뭐야..? 미치겠다 진짜.. 나한테 안 돼.. 직통으로 달려와 본다.. 깜짝이야.. 발을 떨어질 뻔했네 박쥐 봐올라 근데.. 뒤에 뭐야? 어디갔어? 저기 창문 좀.. 뭐지..? 안왔냐? 주저가지 마요.. 씨바넘마 어딨냐? 뭐야? 데려가고 있냐? 데크 교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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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추석같은 눈이..? 몰라.. 심기 떨어졌다.. 불 꺼주려면 가서 여자면 기접하고 오라고.. 여자면 기접하고 오라고.. 지금 불 꺼는 것도 불 키는게 더 좋아.. 불 꺼는 건 오히려 더 못해.. 너 단백질 지금 102%까지 되면 100% 넘어 버렸잖아.. 꽉 찼잖아.. 별로 안 찼어요.. 여러분들 마이골 기접 한번 봅시다.. 꽤 핥다기 먹고 오늘 방송하고.. 자 오늘 영정 한번 갑시다.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. 자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마이골의 코끼리 오늘 한번 봅시다.. 보고 영정 갑시다.. 영정 가게.. 마이골 코끼리 한번 보자.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. 야 잠깐만.. 움직인다.. 움직여 움직여.. 우리가 움직인다.. stimulateness.. 중간까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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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. 누구야 거기? 벽대지 말고 나와봐 너가 아까쯤에 우리랑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가 너야? 나와봐 너가 밖에 있는거 알아? 나와봐 원한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떠도는거야 나와서 얘기해 봐 나와봐 남자야 여자야 너 뭐? 뭐라고? 뭐라는거야? 무슨 말이지? 밖에 발을 알아? 옹알옹알해 옹알옹알해 젝시부러가 갈라앉게 치에겨들어 갈라앉게 치에겨들어 갈라앉게 치에겨들어.. 어머나? 역 eben parcored으로 나가보라 야가와 학교 뒤여 있었으니까 학교 뒤로 가보자 학교 뒤로 후우.. 호흡장아.. 아.. 뭐야.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개간지단이 24개.. 감사합니다 24개 감사해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뭐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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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기억도 안났는데 기억도 안났어 나도 몰랐어 기억도 없었는데 뭐야? 바람이 부은 것도 아닌데 이거 뭐야? 잠시만요 잠시만요 담백삐에 씹어 목구멍에 걸려버렸네 다시 한 번 들어갔나? 뭐야 이거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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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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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누가 오줌을 샀다고 하면 키가 2미터가 넘는다는 소리야 키가 2미터가 넘는다는 소리야 물줄기가 저기서부터야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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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에… inje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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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말로. 방금 깨끗이 살려볼겁니다. 이건말로. 구독! 좋아요!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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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